자 이것도 킥보드인데 충전기가 없어. 충전기는 여러분 살려면 15,000원이면 사잖아. 자 만 2만 자 2만 낙살. 저기 고무산 가서 만 원 해 달려면 고무산기면 깃박 매맣고 와. 자 불쌍한 사람 조장. 집 나온 사람 같으니까 만 원 빨라. 뭐 재는 거야? 거짓말 탐지기인가 봐. 신랑 바람 편나 안 편나. 술 먹었나 안 먹었나. 자 매니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사 나도 몰라. 자 만. 자 2만. 자 만 원에 자. 자 이거는 이태리 꺼네요. 자전거 이태리 꺼. 베네똥. 전체가 또 안 있는 이유고요. 굉장히 가벼워. 자 5만 턱 갑니다. 베네똥 자전거. 자 5만 7만 9만 사실려면 몇 십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8만. 자 8만 원에 자 싸게 사셨다. 자 이건 로드 자전거고요. 이거는 학생들이 타도 되고. 요 자진거가 굉장히 이거 봐. 이게 가볍단 말이에요. 가볍고. 5만. 7만 9만. 자 선생님 자 9만 원. 굉장히 가볍고. 접으면 신경차에 세 대가 들어가서. 아빠 꺼. 엄마 꺼. 애들 꺼. 그래서 자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가족끼리 타더라고요. 자 5만. 자 7만 9만. 자 사장님 자 9만. 자. 68만 원짜리를 자 9만 원에. 자 이거는 앞에 쇼바가 있고 산악자전거네. 가져가셔가지고 자전거 포가서 간단하게 수리 한번 하세요. 디스크 브레이크고요. 앞에 쇼바 있고요. 자 3만. 자 5만. 자 사실려면 한 80만 원 가는데. 자 7만. 자 7만 원에 자 낚시 안 합니다. 애기도 타도 되고 어른 타도 되고 다 되는 거. 자 안 넘어져요. 애는. 안 넘어지게 돼 있어. 여기 쇼바까지 다 돼서 쇼바까지. 자 만. 2만. 젊은 학생 줄게 15,000원에. 자 전기자전거. 자 엄마들이 타도 되고 노인네들 타시면 딱 맞네. 배터리는 새 거로 바꿨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안 바꾸셔도 돼요. 자 10. 자 20. 자 30. 30. 낚시 안 할게요. 배터리도 A급이래요. 자 10만. 자 20. 30. 28만. 자 28만 원에 자 낚시 안. 자 이거는 킥보드예요 킥보드. 자 배터리가 굉장히 크죠. 자 충전기 다 있고. 자 10만. 자 12만. 자 12만 원에 낚시 안. 이야. 좋은 건데. 자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커야. 한 20kg 이상을 가요. 자 3만. 5만. 7. 9만. 묻지 마요 이거 사장님. 고치셔야 돼. 가위바위보. 자 8만 원에 자 드리는데 이게 120 주고 살 때 120. 이야 이건 또 뭐 특이하게. 이거는 뭐 끝내주네. 3만. 충전기가 비싸 이거. 자 4만. 자 4만 원에 드려. 자 4만. 자 이것도 충전기 있고 이거 새 거네. 사갖고 쓰질 않았네. 3만. 자 5만. 7만. 여기 자 5만 원에 줘. 자 5만 원. 자 OK. 자 자전거. 자 특이하게 생겼죠. 애들이 타도 되고 엄마들이 타도 되고. 자 점이시게요. 자 2만. 자 3만. 자 3만 원에 자 낚시 안. 자 이거는 전기자전거네. 자 이게 일반인이 맡기신 거예요. 자 10. 자 20. 자 25. 자 25에 낚시 안. 자 여기 거의 100만 원 주고 샀다가 한 1년도 안 탔대. 자 자전거 좋네요. 자 3만. 쇼바까지 다 달려있고. 자 4만. 5만. 사장님 4만 원만 하세요. 자 뒤에 가격은 39만 원 주고 샀대 저거를. 자 이건 작동 잘 되는 거. 자 10만. 이게 LED가 팍 들어오고 끝내주는데. TV. 자 낚시 안. 어휴. 싸다. 이야. 새 거야 새 거. 자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사실 하면 29만 원이야. 이게 새 거가. 7만. 자 9만. 자 9만 원에. 자 낚시 안 합니다. 자 바이크. 자 끝내주죠. 엄마도 타고 남편도 타도 되고. 접으면은 승용차에 4개가 들어가 트렁크에. 5만. 자 7만. 자 9만. 10. 자 10만 원에. 자 요거는 자전거. 자 이게 10개가 있고. 보호대가 3개가 있어요. 자 만. 2만. 3만. 자 2만 원에. 자 싸게 샀네 이거. 갖다 하나에 5천 원씩 당근에다 올리면 잘 팔려 애기들. 이야 자전거 좋다. 자 산악자전거 앞에 쇼바 있고요. 기아는 21단. 자 자전거 끝내줘요. 자 이거 안장은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죠? 자 5만. 알루미늄 같아 가벼워. 자 사실은 한 68만 원 정도 줘야지. 7만. 자 9만. 자 10. 자 10만 원에. 자 낚시 안. 자 자전거. 자 알루미늄. 야 가볍다. 베네똥이네 베네똥. 자 베네똥 자전거. 5만. 자 7. 8. 9. 24단. 자 10만. 자 12. 끝까지 들어와. 자 10만 원에 낚시 안. 이거는 뭐 종이장 같아 종이장. 자전거에요 종이장. 이게 종이 같아.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으네요. 티타늄인가 봐. 이거 뭐 3만 부터 갑니다. 자 3만. 자 4만. 5만. 자 6만. 자 저기 자 6만 원에. 자 낚시 안. 자 이게 한 80만 원 주고 샀다는데 6만 원 샀네. 자 킥보드 갑니다. 킥보드. 이 LED가 밤에 담아면 불이 착 들어오고. 끝내줘. 배터리가 이게 커야. 아 한 15키로 20키로 갔다 오지. 요거 작은 거는 한 4키로 5키로 타면 또 충전해야 돼. 자 10. 자 15. 자 15에. 자 낚시 안. 페달은 자전거파가면 5천 원씩이에요. 두 개면 만 원이야. 자 새 거. 자 2만. 자 저기 2만 원에 낚시. 자 요거 삼천리 자전거에요. 요거는 저 캠핑 가셔서 타시면 돼요. 자 여행가셔서 타셔도 되고. 자 3만. 자 5만. 6만. 자 6만 원에. 자 낚시 안. 자 자전거의 계절이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있어. 자 자전거 아주 좋은 거네. 11단 같아요. 21단에 디스크 브레이크. 자 3만. 자 5만. 7만. 디스크 브레이크에요 디스크 브레이크. 사시려면 그래도 한 뭐 40 50 정도 줘야지. 자 여기 10만 나왔어요. 자 12만. 자 10만 원에. 자 낚시 안합니다. 59만 원 주고 샀대. 그러니까 10만 원 샀으면 49만 원 싸게 샀네. 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죠. 픽스 자전거. 자 2만. 자 3만. 자 4만. 자 뒤에 4만. 자 4만 원에 낚살. 요것도 사시려면 한 39만 원 정도 줘야 돼요. 자 요거 타갖고 잘 타시면. 제가 동친서커 수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어. 이게 하나짜리라고 싼 게 아니야. 요것도 16만 원에요. 요것도 살려면 16만 원이에요. 여기 솜털이 살아있어. 새 거야. 자 만. 자 2만. 자 2만 낚살. 요게. 자 요거 기아 올리는 게 지금 이게 올라가 있대요. 자전거파 가서 요거 손을 좀 보세요. 자 디스크 브레이크고요. 자 5만. 7만. 자 8. 자 8만 원에 드릴게요. 요거만 손 보세요. 요거. 자 8만 원에 낚살. 킥보드. 자 요건 브레이크. 자 애들 사달라 그러면 7만 원. 8만 원 주지마. 여기서. 자 알루미늄이에요. 자 만. 자 어디에. 자 만원. 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깊네. 자 보조까지 있어요. 자 3만. 자 4만. 4만 원에 산학생. 자 이거 끌고 다니시면 돼요. 강아지 태워도 되고요. 시장 가서 물건 쇼핑해도 되고. 이게 하나가 12만 원이래요. 근데 새 거야 새 거. 중고가 아니고. 5만 원에 딱 두 개뿐이 없어. 두 개. 저 하나 드리고. 자 저기 하나. 자 끝. 일본 거 같으네. 자 자전거 기아도 그렇고요. 체인이 없어 체인이. 자 체인 없는 자전거에요. 자 기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고. 자 비싼 자전거네. 자 5만. 자 7만. 자 10. 자 12. 자 14. 자 14 낙찰. 자 이거는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으네. 자 자전거 갑니다. 자전거. 자 이장님 자전거. 만. 자 2만. 자 2만 원에 다 드려. 자 2만. 이거는 충전기가 없어. 아까 충전기 4개 사신 분 어디 갔어. 자 만. 자 만이 없어요. 참 나. 세상에. 내려. 예. 야 이게. 아까는 안 들더니 왜 지금 들어. 아이고. 이게. 야 근데 만 원짜리 아닌데 저거. 30 몇 만 원짜리. 좋아. 이거. 이거 저 충전기 다 있어요. 충전기 다 있어. 자 10만. 15만. 배터리가 커. 이렇게. 이게 두꺼워야. 20 킬로를 갈 수 있어. 12만. 자 10만 원에 다 드릴게. 자 10만. 자 이거는. 그냥.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밀고 다니는 거. 브레이크는 여기 있고. 여기도 있고. 자 알루미늄이랑 굉장히 가벼워서. 2만. 자 2만 원에. 알루미늄인가 봐. 이게 가볍고요. 자 애들이나 엄마가 타면 해. 그냥 엄마가. 신이 백혀있는 건 좀 비싼 거야. 싸구려가 아니라. 자 3만. 4만. 5만. 자 6. 자 7만. 바이바이보. 자 7만 원에. 싸게 샀어. 이거. 살려면 그래도 뭐 한 몇십만 원 줘야 될 것 같아. 지금 타고 나가면 그냥 바로 집에까지 타고 가도 돼. 쇼바 있고요. 자 54 볼트니까 힘이 좋다는 얘기에요. 자 10만. 자 15. 자 20. 25까지. 자 22. 23. 자 23만 원에. 잘 살았고요. 시컨 타시고 내년에 갖고 왔다. 20만 원 이상 받아줄게요.